본격적인 환절기를 알리는 코맹맹의 소리와 함께 슈퍼의 스타케이 35회 고품격 소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슈퍼의 스타케이 환절기는 사실 지났죠 그거 안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딴지라디오 아 맞네 잊고 있었어요 딴지라디오 DBS 딴지 브로드캐스트 DBS DBS 없잖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나는 저는 드디어 겨울을 알리는 감기를 감기 장착하고 왔네 오늘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그런지 약간 머리가 촉촉하네요 어제가 제가 월차였는데 약간의 숙취에 감기가 사실 그저께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는데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아 그래요? 어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촉촉하게 그렇구나 아침에 샤워하세요? 저녁에 샤워하세요? 그때도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저녁 원래 아 나도 보통 저녁인데 아 아니야 요새는 또 아침에 하는구나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여름에는 나도 머리가 지성이어가지고 아침에 안 감으면 저녁에 감고 자면 저녁이 됐을 때 뭘 사나오는 아 나는 샤워를 안 하더라 저녁에 샤워를 하더라도 아침에? 아침에 무조건 머리 감으면 그래서 저녁에 샤워할 때 머리를 안 감는 경우도 있어 아 따로 아무것도 괜찮다 샤워만 하고 머리는 저기 아침에 아침에 반드시 감아야 돼 나도 지성이어가 맞았구나 전 저녁에 잠고 자면 너무 눌리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 아 그치 여자들은 보통 그렇지 저녁에 샤워를 하는 이유는 하나죠 아침에 너무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진짜 아침에 그 춥잖아 맞아 겨울에는 특히 더 그래 겨울에는 아침에 씻기 진짜 싫지 차라리 앞만 귀찮아도 저녁에 씻는 게 하나 전 샤워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더 따뜻함을 느끼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늦고 맨날 그런답니다 네가 샤워하는 거 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거야 같이 샤워하면 진짜 따뜻한데 오늘은 저도 오늘 좀 음흉한 퇴폐나무로 퇴폐홀짝 나쁜홀짝 거친 목소리도 거칠어 검은 옷 입었어 오늘 드디어 예고한 바와 같이 19금 특집 근데 우리는 상관없나 우리는 음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너는 안 음란한 걸 얘기해도 음란하게 들려가지고 진짜 성인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음란하게 들릴 거야 이거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는 편견이에요 아 그것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인용품 사이트나 이런 거 검색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해 매체라고 19금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들어가는 게 왜 성인용품 구매 성인만 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도 좀 그래 성인용품 콘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아 그렇죠 그게 청소년이 못 살진 않지 네 청소년 때부터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살 수 있어야 할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벌써부터 벌써부터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요 절대 저희는 고품격 소비 방송이기 때문에 소비에 저희가 암만 음란하게 한다고 해도 저희 이걸 들으면서 흥분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너무 기대감을 증폭시키긴 했죠 근데 그런 면이 또 없잖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한 번 또 자신을 놓아버리는 저도 그동안 너무 여러분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제어하려고 너무 큰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살짝 묻어가는 놓아버리는 네 그렇게 3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비 간증의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음악 또 깔아주시고요 오프닝 대본 첫 줄에 박새롬이가 당당하게 새롬이 땡땡 이른 새벽에 목과 허리 사이에서 휘몰아치는 욕구 그건 뭐야 아이씨 목이랑 허리 사이에서 배고픈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역시 롤언니는 똑똑해 어떻게 배고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목과 허리 사이에서 휘몰아치는 욕구라고? 새로운 표현 이게 야 이게 이거 조금만 내려가면 허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목과 무릎 사이에서 뭐 이러면 배꼽과 무릎 사이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 아 그렇죠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오늘? 아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저는 요새 아주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왜요? 왜냐면은 겨울이라가지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저희가 추위에 굉장히 치약하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래서 막 누워있고 아니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어요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막 좀 속이 안 좋으니까 부글부글한 상태로 위가 안 좋아가지고 위가 막 뭔가 꼬이고 막 그런 상태로 있다가 또 소화가 돼서 배가 고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먹어요 그럼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가 안 좋은가 계속 연속으로 진짜? 나 근데 박새롬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은 다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막 박새롬이가 수비가정 시간이나 방송할 때 아 누구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뭐 맨날 먹어요 막 이러는데 회사에선 전혀 그럼 먹는 걸 본 적이 없지 일단 식사를 잘 안 하고요 박새롬이는 그리고 과음도 안 해요 회사에서는 아 그쵸 분명히 얘는 벽이 하나 있어 그래도 박새롬이 본 지 2년이 넘어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그것보다 제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식사시간에 출근을 안 해 있잖아요 잘 녹음을 한다던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시간이라도 마음대로 써야지 약간 이런 신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제 마음대로 시간을 프리랜서서 지가 됐다 하고 싶어서 어 맞아 맞아 지가 마빠서 된 거야 원래 원래 정지관이었어 원래 정지관이었어 맞아 맞아 자유를 향한 갈망이랄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또 눈을 떠보니까 한 새벽 2시인 거예요 몇시에 잔대요? 아니 제가 어제께 저도 좀 쉬어가지고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잠을 많이 자긴 했어요 이른 시간에 자가지고 새벽 2시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잘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갑자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특정 프랜차이즈의 바닐라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잖아요 근데 그 카페는 뭐 24시간 하는 카페에도 아니라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 뭔가 열린 곳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동대문 동대문에 있는 카페들은 정말 새벽 4시 이렇게까지 여니까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역 이런데도 새벽 4시까지 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4시 반까지 여는 거예요 우와 갔어? 그래서 쉬고 갔습니다 우와 씻고 갔어요 짱이다 이거는 성격이 급하다고 해야 돼 부지런하다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바로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돼요 약간 그때그때 실현해야 돼요 욕구 같은 게 딱 차오르면은 본능에 충실한 얘기예요 네 저는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또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에서 되게 가깝잖아요 한 15분 걸으면 저희 회사니까 바로 출근해야지 싶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신년이잖아요 신년이다 보니까 각종 프레젠차이즈들에서 얼마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이어리를 증정하는 아 그렇죠 행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다 아지 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특정 카페에서 이제 다이어리 증정 행사하는 거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 김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프레젠차이즈들에서는 어떤 조건에 하나 보니까 커피빈은 5만원 이상 카드를 충전하면 다이어리 주네요 네 스타벅스에 보면 금액 카드 있잖아요 그것처럼 커피빈도 이제 충전식으로 해서 뭐 교통카드 같은 것처럼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은 뭐 그걸 쓸 수 있는데 이제 5만원 이상 충전을 하면은 다이어리를 증정하거든요 와 근데 스타벅스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17잔을 마시면 다이어리 증정인데 커피빈이 이쪽에서 이 측면에서는 좀 더 낫네 음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을 두고 먹으면 5만원은 언젠간 다 쓰니까 근데 이 스타벅스는 시안부잖아 음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에 17잔을 마시는 건 약간 좀 빡셀 수도 있거든요 맨날 먹지 않는 이상 이게 한 11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스타벅스 원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 맞아 맞아요 이거 한 11월부터 시작하시는데 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좀 멤버십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치 그치 한 잔 마실 때마다 별 쌓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혜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네 이거는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투썸 같은 경우는 투썸플레이스는 시즌 음료 3잔에 일반 음료 12잔 해서 총 15잔을 마시면 다이어리 증정하고 음 살 때는 2만 6천원이래 이게 음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주는 건 할리스네 네 할리스가 가장 쉽네요 그럼 그래도 7잔 마시면 주네 네 7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실물을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퀄리티의 다이어리를 주느냐 어 이거 퀄리티 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할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죽으로 된 그 껍데기를 가진 다이어리고 커피빈 저는 제 스타일은 커피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에서 고른 거예요 나름 커피빈이랑 스타벅스도 비슷하게 약간 그냥 어 앞에 약간 하드지로 된 그냥 그런 다이어리고 속지도 굉장히 괜찮고요 어 다이어리 하니까 여러분은 라디오를 평소에 좀 들으시나 모르겠는데 금란세씨가 생각나네요 왜요? 돈 아냐? 양지 다이어리 금란세씨가 그 양지사 다이어리 광고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저기 가끔 따라하거든 발음 쩔어 발음은 양지 다이어리 아 라디오 다이어리 이거보다 훨씬 심해 양지 다이어리 아 진짜 미국인도 그렇게 다이어리라고 발음하지 않을 거야 다이어리 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껴들어 봤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다이어리 하면은 좀 많이 증정하는 데가 인터넷 서점이잖아요 아 인터넷 서점들이 그 특정 출판사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평소에도 뭔가를 하더만 막 여름에 막 또 텀블러주고 이런 것도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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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알라딘이 진짜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알라딘 MD분들이 거기는 굉장히 예쁘게 뭐 사은품 꾸려서 되게 잘 주더라고요 알라딘은 보면은 도서 5만원 이상이나 전자책 3만원 이상 구입하면은 다이어리를 증정해요 이 다이어리도 종류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배트맨 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예쁘게 잘 나와있고요 뭐 도서 5만원 이상은 뭐 그냥 한 방에 쓸 수 있죠 그쵸 한 방에 사지 세 권 사면은 5만원 되니까 저는 작년에 알라딘에서 주는 다이어리를 썼는데요 되게 좋아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도 이벤트 대상 도서 한 권 포함해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데스크 캘린더를 증정하고 예스24에서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다이어리 증정 반디앤 루니스에서도 5만원 이상 주문하면 캘린더 증정 5만원이 선인가 봅니다 이게 달력의 계절이 왔네요 그 여기서는 이제 다이어리 캘린더 같은 거 주고 주로 이제 또 치킨 프랜차이즈는 달력을 줍니다 달력을 주는데 쿠폰이 붙어있죠 네 근데 어제 딴즴보 자유게시판은 휩쓴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었으니 뭔가요? 치킨 매니아에서 닭을 시키면 AOA 달력 치킨 매니아 피트 AOA 아 원래 우리 오빠들이 했었는데 신화 그래가지고 달력이 막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AOA 막 거기 이제 특히 서련 양이 인기가 많잖아요 안 그래도 저 치킨 프랜차이즈도 쓰다가 아휴 됐다 그러면서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원래 2만원 이상 저기 사야 다이어리인데 뭐 또 한 18,000원 17,000원 이렇잖아 또 시킨 한 마리만 시키면 전화로 사정사정 하셔가지고 어머 달력을 얻어냈다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우와 AOA가 그렇게 인기 많구나 어 지금 뭐 대세돌 중 하나죠 아 그래? 그게 일단 그 서련이 일단 대중적으로 인기가 이제 많고 제일 많겠죠 뭐 왜냐면 그게 또 컸지 통신사가 컸죠 통신사 뒷태 뒷태 그 입간판 그 CF 그거에 플러스 이제 연기도 좀 하고 하니까 뭐 거기에 이제 다른 멤버들도 인기가 많고 마리텔 거기 나온 멤버들 봤습니다 네네 뭐 그 멤버 중에 뭐 초화? 뭐 이런 분도 있고 지민도 AOA 있거든 아 맞아 언프리티 랩스타 네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왔던 아 그래 그리고 그 소속사가 FNC인데 연예 소속사 중에 기획사 중에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유재석 아 정형동 원래 FT 아일랜드 있고 막 그랬던 네 노홍철 막 유재석 영입되고 나서 영입되고 나서 막 주가도 막 올라가고 아 굉장히 규모를 좀 키우고 있는 네 네 네 그 저기 FNC 대표도 가수 출신 예전 가수 출신 아 쇼 프로그램에 나온 거 봤어요 요새 종종 나와요 그래서 무슨 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거기에 이 거기도 한번 패널로 한번 나온 거 봤었구만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속사 그 에다가 핫한 요새 AOA 왜 갈령 얘기에다가 정말 소속사까지 갔어 아 요새는 진짜 뭘 봐도 이렇게 깊이 파괴돼 옛날에는 그 치키매니아 전화하면 오빠들이 받았단 말이야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왜 보면은 신화 좋아하는 사람 있고 G.O.D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니는 진짜 신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몰라 너? 너? 네 너는 JYJ? 너는 나랑 아이돌 세대가 다르잖아 아니 그래도 신화랑 G.O.D 이렇게 갈리잖아요 아 저는 G.O.D 좋아해요 아 그래 뭔가 막 그런 거 얘 신화 좋아하게 생겼네 어 약간 그런 그런 필리 나도 약간 그런 거 있다 남자 중에 크리스탈 좋아하게 생긴 남자들이 있어 맞아 그것도 있어요 진짜 어 진짜로 어 내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크리스탈 좋아하는 남자들은 어 뭔가 얼굴이고 목을 떠와서 느낌이 비슷해 나도 나도 맞아 뭔지 알겠어 약간 좀 미술하고 약간 예술의 관심 그런 사람 그렇거나 약간 약간 깔끔진 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약간의 어떤 약간 도하튼 네 남자들이 그렇더라고 웃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와 크리스탈 좋아한다고 하면 속으로 그럴만하네 뭐 이런 크리스탈 좋아하게 생겼네 맞아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웃긴다 네 어 이렇게 고급지게 다이어리 다이어리 우리들의 얘기는 아이돌로 아이돌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라 로라의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아 드디어 저를 위한 소비를 정말 오랜만에 했네 뭔가요 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애잔하냐 또 자기를 위한 소비를 했다니까 짠하네 아 제가 지금 같이 있는 보스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운동화 병에 생겼어요 조단씨 병이라고 아 아 얼마 전에 또 어 제가 조단 신고 왔죠 아 아 내가 진짜 야 이제 로라는 키보드만 사면 되네 지팡이도 사셔야겠네 아니 근데 마우스 막 키보드는 어차피 같이 사무실 있으니까 많아 이미 아니 자기가 쓰다 흥미 떨어진 거 주워서 어 주워서 그래서 근데 나는 주워서 주워서 써도 이미 신문물인 거 있잖아 오 오 되게 좋은 거 같다 오 맞아 맞아 옛날에 맞아요 여기 대표님하고 우리 김태훈 PD 두 명만 회사에서 보면 일단 마우스부터 달라 맞아 트랜스포머 마우스 같아 맞아 맞아 그 마우스 저 가실 때 사용을 했었어요 이걸 써라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 마우스다 버튼만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냥 딱 세 개만 쓰는 거 있잖아 좌클리 우클리 가운데 휠 가운데 휠 좁아야 좁아야 나한테는 맞아 그냥 마우스일 뿐이야 맞아 맞아 그렇지 과성능하다 아무튼 조달씨 병에 옮아가지고 저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조달이 지났어요 나도 운동화 그런 쪽에 수집병은 없는데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저희도 자유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 검은색 에어맥스 세일 중이라고 검검검 진짜 근데 뭐 188불짜리인데 109불에 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런 거 정말 살만 하겠다 뽀뽀 화과 장난 아니야 40% 세일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운동화 걔네들은 파격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억에도 좀 통이 커 네 그래서 그 제가 워킹홀드에 가 있을 때도 캐나다에서 깜짝 놀란 게 무슨 브랜드 운동화인데 원플러스 원하는 거야 운동화 맞아 세일 한 번 하면 자잘자잘하게 하잖아 어 아니 막 7,80%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거는 기본이 한 3,40%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한 번 세일 때리면 그래서 운동화 산 것도 거의 나는 진짜 다행이지 왜요? 내가 피규어를 지금 담아 모으니까 왜냐면 운동화 모으기 시작하면 아 운동화는 또 갑이 갑도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제 대학 동기가 운동화 알죠? 전에도 얘기했죠? 어 N사에서 근데 이제 그 다른 파트를 맡고 있지만 이제 그 쪽이 아니라 여전히 운동화를 모으고 있거든요 어 운동화 값으로 1년에 뭐 일단 100단위 당연히 넘어가 어 맞아요 수백 단위가 들어간다고 아 하긴 한 켤레만 해도 갑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직 받지는 않았고 대략 원래 한 250불 정도 했었는데 200불에 야 설레겠네 큰 지름 하셨네 그냥 설레겠네 내가 어? 내가 내가 어?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래에 빚 땡겨와서 사버리겠어 그래 저기 오늘 죽을지도 모르시면 운동화는 받아야 돼 받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는 걸로 무료배송인가요? 미국 내 배송료가 있고 그거 그게 한 12불 정도 붙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한국으로 들어올 때 또 한 뭐 한 2만원 정도? 아 진짜요? 관세는 안 붙 관세는 관세는 붙긴 할 텐데 200불까지 안 붙어 그러니까 200불이 초과되면 붙는 거지 200불까지 안 내는 걸로 하여튼 그 면세안도 직구할 때 그게 또 국가별로 약간 다른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국가별로 다르고 그 주마다 달라서 미국은 그 오레곤에서 받으면 세금이 안 붙어 그런 거 있죠 배대지 배대지를 선택을 할 때 그건 아마 저기 거예요 넘어올 때 하는 관세가 아니라 걔네 내부에서 소비세가 달라 소비세율이 달라 소비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주문할 때 주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주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밑에 금액이 바뀌어요 택스 해가지고 붙는 금액이 퍼센트로 쭉쭉 바뀌어요 그러면 어느 주를 고르면 0이 돼 그럼 그 주에서 받아요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진짜 그 주마다 세율이 막 다르고 이러잖아요 이런데 그래서 소득세율도 달라 어차피 연방세는 똑같이 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랬어 그래서 뭐 페데런 어쩌고 어쩌고 택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주마다 또 주 자체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런 조건이 되게 좋은 주는 환경이 좀 척박하거나 메리트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할 만한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은 뭐 그 저기 세제 혜택이 지원 혜택이 더 좋다고 하니까 좀 일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주도 있을 거 아니야 환경이 척박한 대신에 그치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일종의 그런 식의 메리트가 좀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주가 되게 부자거나 그래서 그 캐나다의 모 주는 거기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세금이 거기는 막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주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주로 먹여살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세금이 존나 적어 그런 식의 대신 주로 기름이 나오면 척박하잖아 그치 기름이 나오는 그쵸 그치 사막 뭐 이거는 막 겨울에 졸나 춥거나 캐나다는 안 그래도 추운 나라니까 네 아 그래서 그게 조던 시리즈는 아니고 네 아 네 미쳤나 봐 케빈 듀란트라고 아 야 그 선수 너 너바빠가 되고 있구나 케빈 듀란트 케빈 듀란트 세븐 시리즈 중에 어 엔트펄이라고 그 유방암 예방협회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나온 디자인이 있어요 걔네 그런 거 참 잘해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밴드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 밴드가 이렇게 고무 재질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뭐 브레지어처럼 생겼다는 건가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아 오늘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왜 아 왜 이게 왜 아무튼 뭐 네 그런 걸 샀으니까 로라가 뭐 잤나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보시고 근데 걔네들은 와 그런 협회랑도 콜라보가 되나 케빈 막 무슨 우리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에이즈 협회랑 콜라보해서 레드 시리즈 아 맞아요 레드 맞나 좋은 것 같아요 일정 금액이 사실 그쪽에 기부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의 그런 멘트가 그 안쪽의 밴드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 큰 회사들은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암홀의 그 화장품에서도 핑크 리본 그런 캠페인을 하죠 매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가치를 폄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부 및 캠페인은 일종의 과세 혜택도 그렇죠 세제 혜택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마케팅 비용을 반드시 얼짱 부분을 쓰잖아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그 부분의 비용을 약간 그런 캠페인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그 기업 이미지 광고 엄청 때리잖아 그렇죠 내가 제일 볼 때마다 짜증나는 게 사람이 미래단대 두사안 아무리 그래봤자 뭐하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하는데 사람이 미래다 앞에 이걸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사람이 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돈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봐요 저는 어차피 현금 거의 안 쓰니까 제가 현금에 사는 거 로또 살 때야 로또 카드가 안 돼요 카드 내역을 쭉 보잖아요 한번 저에게 30초만 주세요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요새 거의 뭐냐면 야근을 좀 늦게까지 하거나 회식을 해서 집에 택시를 타고 들어갈 때나 그러면 한 5천 원 나와요 택시비 5천 원이면 진짜 가까운 거잖아요 옛날에 택시 타면 진짜 그것도 막혀서요 원래 거리는 되게 짧은데 광주에 살았으니까 우리 언니가 서울에 가면 다리만 강이 큰 강이 있는데 다리만 건너도 택시비가 3천 원이 나와 이러는 거여서 우와 진짜 크구나 근데 이거 좀 웃기잖아 완전 천년 아니 왜냐면 원래 택시는 3천 원이 기본 그 시절에 그 시절에는 기본요금 한 10년 전이니까 기본요금이 2천 원이 아 2천 원이 뭐야 한 천몇백 원 이럴 때였으니까 제가 지난 방송 이후 지금까지 쓴 카드값이 어 진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8만 3천 6백 80원 이야 대박이다 근데 근데 이게 이 내용이 더욱 저 그래 26일 날 뭐 세븐일레븐에서 이거 기억나 이거 저기 뭐야 내가 누구 담배 사줬어 담배 사줬어 26일 날 한갑 사주고 27일 날 다른 사람 또 한갑 사줬어 이게 4천 9백 원 4천 9백 원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7천 80원 이거 밤에 회식 끝나고 택시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술값 한 번 냈어요 3만 원 3만 얼마 그리고 8만 3천 얼마 중에 또 개 중에 또 3만 원은 기름값이야 와 진짜 짱이다 나는 소비 진짜 많이 하는데 아니 저도 많이 쓸 땐 또 요새 큰 돈 많이 써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딱 고를 만한 소비는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값이 진짜 천차만별이잖아 자꾸 차 얘기를 해 근데 기름도 정말 소비 이거 굉장히 큰 비중을 찾아요 오 그치 맞아요 기름값 싼 데 찾아서 막 하잖아요 네 저희 제 옛 사수는 옛 사수가 저를 잘 데려다주고 그랬는데 김PD님 네 김PD님께서는 그 기름값 싼 데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넣는 항상 저를 데려다줄 때 기름을 넣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오고 또 저희 이제 대구집 근처에 엄마가 항상 또 기름값 싼 데를 찾아서 막 놓고 다녔는데 그중 하나가 몇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 기름을 썼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서도 영업정지 좀 한 달 정도 당하고 또 이제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기름을 쓰겠지 하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놓고 그랬는데 또 그게 가짜 기름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손실을 보는 것보다 가짜 기름 써서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아 야 근데 그 가짜 기름 쓰면 차에 진짜 안 좋거든요 아 그래 그럼 진짜 좀 그렇다 그 인천이 기름값이 싸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인천 본가에 가서 김치도 좀 얻어 오고 했는데 저희 그 집이 인천의 그 저기 고속도로 타는 IC 바로 앞에 있어 거의 IC를 탈 때까지 5분이 안 걸려 근데 그 IC 진입 직전에 셀프 주의소가 있는데 뭔가 항상 예전에 저는 막 전 직장에서 영업할 때도 막 그때는 거기서 기름 넣고 막 이랬거든요 리터당 1368원인가 그래 셀프 주의소인데 1360원 되면 엄청 싼 거 엄청 싼 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참고로 음 저희 지금 사는 집 동네가 기름값이 좀 비싸거든요 동대문이 옆에 있고 막 이런데 비싼 데는 제가 1800원 예? 1680원 차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리터당 300원 차이가 나버리면 350원 이렇게 차이 나잖아 장난 아닌데? 그러면 20리터 넣으면 7000원 차이야 이야 근데 항상 그 주의할 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 이만큼 싸게 넣기 위해서 멀리 갈 수 없어 멀리 가는 가면 좀 깨 가다가 보면 차라리 그냥 이쯤에서 넣는 게 오히려 절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자기가 가는 데 근처에 싼 데가 있어야 돼 저는 이제 가끔 인천 가면 거기서 한번 채우고 20리터에 7000원이면 그치 리터당 1500원만 그냥 퉁 잡아도 7000원이면 최소한 한 4,5리터를 넣는데 그치 그치 그러면 진짜 한 40,50킬로야 맞아 맞아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구나 그 거리면은 인천 본가에서 지금 서울 집 거리에요 그걸 공짜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야 기름만 싸게 넣어도 근데 기름값이 진짜 천차만별이고 근데 이게 또 아까도 가짜 기름 얘기도 나와서 그러는데 너무 싸다고 거기만 유독 싸거나 왜냐하면 주로 지역이 그 동네는 대부분 기름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맞아 맞아 싼 동네는 싸 그리고 비싼 동네 땅값이 비싸거나 이런 동네는 기본적으로 좀 비싸 그 사이에서 대동소의한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유독 여기만 막 돌렸다고 싸 그러면 이상한 거지 의심을 항상 조금 감추지 않아야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나 마술보이스가 참 애매하죠 좋네요 저는 방송을 위해서라도 좀 질러야겠네요 다음 주까지 뭐 좀 사야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오랜만에 썼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프닝 겸 소비관정 여기까지로 하고요 광고를 하나 듣고 소비단신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부침개 부침개 김치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김장철도 이제 거의 다 정오라 같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서부농산 이담 책임지 광고 오므로 오랜만에 서부농산 저희가 언급을 요새 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하지만 여전히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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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입니다 잘 팔리고 있네요 역시 우리는 김치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정 서부농산 같은 경우도 딴지마켓에서는 이미 인지도 및 신뢰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알아서 기본타로 얼마 이상씩 남은 게 있습니다 왜냐 맛있으니까요 맛있지 맛있고 깨끗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거 안 사는데 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김장철은 다소 진안감이 없지 않으나 김장의 끝을 잡고 서부농산 이담책의 김치 CF 광고 음원 듣고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해수업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온 서부농산 이담책의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책의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집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책 네 모두 김장하시고 들어주세요 소비 단신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해 한국 사람의 절반 이상이 기초 화장품을 5가지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 여성 아닐까요? 요즘도 이렇게 많이 쓰나? 이게 한국 사람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치면 남녀를 합해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남녀 중에 여성이지 않을까? 여성이겠지 그렇죠 여성의 절반 이상이 아닐까요? 아닌데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초 화장품을 5가지 이상 사용한대요 하지만 화장품에는 이제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 또 피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 하자 그래서 화장을 안 피부에 가장 좋은 건 화장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라고 근데 너무 근데 이게 많이 쓰면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게 좀 간소화되는 거네요 하나로 여러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홈쇼핑에서 파는 화장품들이 또 이런 걸로 많이 이 파우더 하나에 뭐 보습 뭐가 다 들어있다 화장품은 8가지가 근데 정말 그게 맞는 사실이라면 화장품 회사가 다 망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걸 또 고지곳대로 믿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서 세안은 꼭 이중 세안으로 꼼꼼하게 하고 물기를 닦아낸 뒤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부스팅 에센스를 바르고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을 순서대로 발라주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품 선전에 그 정우가 나온 거예요 오빠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른 다음에 저거 발라 그러면 와 미치겠다고 화장품을 확 치우고 하나 딱 바르잖아 우루 사 우루오스죠 하여튼 그래서 이 좋은 피부를 가지라면 기존의 뷰티 팁의 핵심은 많이 바르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 등의 대가를 받고 만들어지는 내용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진대요 잡지에서는 거의 협찬을 받기 때문에 광고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뷰티 방송 내지는 뷰티 잡지 기사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바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바라야 되니까 그래야 왜냐하면 그 방송을 움직이는 그 방송에 근간이 되는 광고비를 누가 주냐 말이지 음 그래서일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기초 화장품을 11개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22.3% 이럴 수가 있나 5개에서 10개를 쓴다는 사람이 34.9%인데 아 이게 아무래도 세안이랑 선크림 이런 것까지 합한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합해도 근데 기초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밤에 가서는 이중세안하니까 클렌징오일 클렌징폼 그리고 토너 쓰고 에센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크림 쓰고 이렇게 다섯가지 세안제까지 합하면 다섯가지 나는 그냥 세안제를 기초화장품에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치면 다섯가지가 되는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기초화장품 종류를 일거네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부스팅 에센스 바르는거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아이크림 벌써 여섯가지네 그렇게 하면 세안 빼면 너무 이렇게 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세안 빼도 네개네요 오일도 쓰거든요 네개 언니는요? 나는 토너로 닦고 네 오일을 바르고 네 크림을 바르고 끝이야 아 피부 좋잖아 너도 피부 좋고 그치 저는 안 바르지 저는 세수 비누로 안 땡겨요 근데 안 땡겨요 세수하고 나서 안 바르세요? 어 근데 안 땡겨요 난 지성이잖아 근데 그런 남들 많더라 가끔 되게 좀 뭔가 허무해질 때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막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피부를 어쨌든 잇는 거잖아요 근데 막 진짜 털털한 남자분의 경우에 그냥 막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사람인데 근데 피부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내가 한 그 수많은 노력들은 다 무엇인가 내가 들인 돈은 뭐지? 그러면서 그렇지 그렇지 뭐 하여튼 이게 하여튼 여자분들은 진짜 빡세 11개 대체 뭘 바른 거야 흥미로운 건 도자기 피부를 자랑하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피부 관리 비법을 모르면 적게 쓴다고 답한다 근데 이것도 신뢰할 수 없어 아 이것도 신뢰할 수 없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현정 씨의 말이 제일 좋아요 고현정 씨가 지금은 화장품 회사도 이렇게 하시니까 광고하니까 옛날에 무릎박도사 나와서 아 무릎박도사 아니야 예전에 하여튼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년이 안 됐을 때였는데 한 인터뷰 잡지 인터뷰였나요? 안 봤는데 네 돈을 드리니까 맞아 그 말이 제일 좋아 진짜 맞는 말이고 돈을 드리는 게 이제 아마 바르는 것도 바르는 거지만 아마 그 피부과 시술이죠 시술내지 마사지 이런 것들 뭐 그게 맞는 말이죠 연예인들 그 좋은 피부 다 피부과에서 미친 시술이 있습니다 미친 시술이 있지 그 여성 연예인들이 뭐 적게 쓴다고 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저기 서울대 간 친구가 EBS 보면서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다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교과서 위주로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 있어 화장품 적게 쓰고 피부가 좋은 여성 연예인들도 있지 있지 하지만 다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정말 수백이 하나라는 거 그치 그치 한 동한민 배우 김모양 이분은 한 방송에서 세연 뒤 기초 화장품을 딱 두 개만 바른다고 해 화제가 됐고 이분은 한 분은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한 뷰티 에디터의 말을 들어보면 뷰티 에디터라는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쪽이랑 참 거리가 높아요 나는 뭐 그 저기 뭐야 뷰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겟잇뷰티 이런 거 전혀 안 보니까 내가 볼 남자도 거의 안 볼 거예요 그치 바둑 아무 재미가 없지 맞아 마치 아빠가 바둑을 틀어놓으면 우리가 저별지 마치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엄마의 겟잇뷰티와 아빠의 낚시방송은 아 그치 남자 자식들에게 똑같이 무의미할 뿐이에요 임상실험에서 뭐 주름이 없어졌다 미백성분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제품 등 좋다는 신제품인데도 실제로 써보면 별 차이가 없어서 늘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클렌징 제품을 비롯해 기초 화장품은 10여 개를 사용했고요 나는 이런 게 아닐까 10개의 순서를 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상 그걸 다 발라도 퉁 치는 거지 하나쯤 중간에 빠져먹어도 모르겠다 그리고 바르는 노력과 그리고 10개의 화장품을 좋은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버는 돈 그 돈을 벌기 위해 써둔 스트레스 아니 근데 진짜 10개를 바르려면 스며들고 발라야 되니까 바르는 시간만 30분이 넘게 그렇지요 거기에 그 화장품 뭐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냥 돈을 또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돈 벌 때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진짜 유지비도 장난 아닐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디터니까 협찬받아서 쓸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막 11가지 기초 화장품 이거 여성분들 중에서도 주류가 아닐 거라고 어 맞아 근데 아 이거 자꾸 또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모든 취미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원래 하이엔드로 가면은 드립다 복잡해져 거기다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자동차 관리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자동차 관리에 그게 막 과하게 시간 쏟고 막 돈 쓰고 하는 거거나 막 이런 게 뭐 여성분들한테는 피부관리랑 어떻게 일맥상 통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막 맞네 엔진오일도 막 비싼 고급 합성유수고 뭐 세차용품도 비싼 건 오나전 비싸 왁스 같은 거 비싼 거 장난 아니야 그 자동차 프로 저는 캡처한 짤방만 봤는데 자동차 광내는 왁스도 막 외국 거 독일제 막 이러면은 몇십만 원 하는 거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 언니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피부가 안 좋은 편은 아니라가지고 사실 그리고도 하고 화장품에 기대를 별로 안 하는 편이라서 단계가 안 많아서 그렇지 조금 이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너만 해도 닦아내는 토너 쓰고 그리고 그냥 바르는 콩물 형태로 토너 쓰고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부분별로 뭐 약간 트러블 난데 뭐 어떤 바르는 제품 따로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생각해보면 한 여덟 가지까지는 금방 늘어날 것 같아요 금방 늘어날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이 단신 기사 이 첫 번째 단신 기사를 종합 정리하자면 네 이 기사 내용은 그겁니다 화장품 많이 쓰면 어쨌든 화장품이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장품 다이어트 얘기가 나온 거고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분 확인을 하라는 거죠 화학성분을 최대한 배제한 맞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설페이트류 합성 계면활성제 뭐 파라벤유의 방부제 등 뭐 이런 것들 인공향료 이런 거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그래서 요새는 또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산업이 되게 발달하면 엄청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돼 그치 그래서 요새 화장품은 또 전성분 표기 화장품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저희 딴지 마켓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도 그랬고 그 뒤에 모든 성분이 다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 전성분을 보다 보면 크림과 로션과 에센스가 배합 그 비율만 다를 뿐 그렇지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에센스가 좀 더 묽잖아 그럼 그게 조금 더 물 쪽이 많이 들어간 거고 크림은 좀 더 이렇게 고체에 가까운 제형이잖아 그건 기름이 많이 들어간 거고 정말 그 차이일 뿐이니까 본인 얼굴에 맞는 거를 제형을 맞춰서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름기가 좀 더 많은 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크림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많이 발라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눈가에 한 번 더 발라 같은 크림을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것 같지 물론 그 배합의 예술이 있지 아 그렇죠 노하우도 있죠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기술 아까 그 아이크림 얘기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거야 돈을 썼다고 해서 비싼 게 들어갔겠지 정재수 대신에 장미수 들으면 비싼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똑같이 물을 넣더라도 근데 분명히 그 어딘가에 가성비의 효율이 극대화되면서도 그 이상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고접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른 습관으로 아 그렇죠 개선할 수 있는 뭐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최근에 그 니 땡땡이라고 그 저렴한 브랜드의 파란색 통에 있는 크림이 있어요 그거랑 라 땡땡이라고 굉장히 고가의 크림이랑 비슷하다라는 진짜 0.01%만 빼고 다 비슷하다 뭐 이런 글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 나중에 화장품 특집을 한다면은 그리고 모든 그 돈이 일정 이상 비싸지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느낌이 효용도 효용이지만 기본으로 산 뜨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자신감?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는데 좋겠는 게 그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회당 요즘 저렴한 거는 뭐 한 10만 원? 정도면 받아요 근데 그거는 받고 나면 정말 정말 획기적으로 아 바뀌었구나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의료 시술이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 이상 그건 반드시 효과가 눈에 띄는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라모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크림 하나 하면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크림 한 통을 다 써도 피부는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대충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쓰고 그 돈으로 가서 레이저를 맞아 그 라모 그거는 걔네 그거 만든 나라에서도 30 얼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30 얼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비싸죠 이미 비싸? 네 한 60%가 정도 될 거야 아마 화장품의 세계는 정말? 면세점의 또 주력 상품 중 하나 아 그렇죠 면세점에서 면세점에 가보면 화장품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알 수 있죠 두 번째 단시는 이유 있는 이통사들의 전용 폰 출시 경쟁입니다 이 폰이 진짜 종류가 많아 우리는 사실 좀 나이들도 젊고 하니까 플래그십을 주로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표 핸드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이폰 아니면 LG 거 쓰면 G4고 그치 뭐 삼성 거 쓰면 갤럭시 S6 뭐 아니면 노트 이제 4까지 나왔나요? 5까지 나왔나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만 해도 갤럭시가 갤럭시 종류 진짜 많아 엄청 많아 그거를 쇼핑몰을 보면 알 수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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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가 좀 저렴한데 약간 사양이 다운되는 하여튼 이 시장들이 많은데 어쨌든 KT는 뭐 갤럭시 J7을 단독 출시한대요 J도 모르겠는데 J7은 더 모르겠지 왜 7까지 갔을까? 근데 이게 KT 전용 폰이래 1부터 6가 있긴 있어 그러게 그리고 SK텔레콤도 전용 중저가 폰이라고 루나라고 하는 또 저기 시리즈가 있대요 SK텔레콤은 아이폰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품들의 최대 경쟁력은 당연히 가성비 왜냐하면 그 KT 선언은 갤럭시 J7의 출고가가 대략 30만원 초중반대래 저렴하네요 거의 저기 플래그십 모델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그렇네요 거기에 공시지원금에 대리점 추가지원금까지 합칠 경우에 10만원이면 살 수 있어 아 그렇네 진짜 싸구나 이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핸드폰으로 특히나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글씨가 크고 화면이 좀 커주고 거기에 이제 카톡 내지는 가벼운 게임들 퍼즐게임 정도 되고 앱 그냥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뭐 이런 제품들 쓰는 게 사실 근데 그거는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여튼 그 중저가 라인업이 되게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이 중저가 라인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인도나 막 이제 남미나 그 핸드폰 시장이 좀 거대한데 그쪽에서는 플래그십 모델도 모델이지만 이런 중저가폰 시장이 되게 크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는 이제 중국폰에 비해서 중저가폰을 만들어도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안 되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막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건데 그 샤오미 같은 애들은 특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해외에 막 손을 크게 못 버치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되면 뭐 빡세질 수 있죠 왜냐하면 걔네는 우리나라 뭐 플래그십 모델 정도의 사양을 우리나라 중저가폰 정도의 가격으로 뽑아버리니까 그 가격에 풀어버리니까 맞아 맞아 하여튼 그래서 KT 관계자는 중저가폰 라인업은 주로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사에 검증된 모델을 쓴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라면서 AS가 확실한 만큼 AS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SKT의 루나폰의 대학마로 경쟁력이 충분할 거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게 근데 어르신들이 AS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더 고장을 많이 내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폰을 귀하게 쓰거나 좀 귀하게 쓰시지 맞아요 우리 엄만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엄만 모르겠어 나 진짜 나는 가끔 어머니의 핸드폰이 불쌍할 때가 있어 오래전부터 그랬어 아 LG유플러스는 화웨이 단말기를 단독 출시했었어 이게 뭐야? 화웨이 폰 중국 화웨이 가전제품 있잖아요 화웨이 단말기로 단독 출시했었어 LG유플러스도 후속 전용모대 출시 검토에 나선 걸로 이런 이유가 뭐냐 이동사들이 앞다퉈서 전용품 출시의 경쟁에 열을 내는 건요 중저가품 구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 너무 비싸 미래창조과학부 아니 앞에 이런 개념이나 가치 같은 것 좀 안 넣으면 안 돼? 그 정부 기관 앞에? 아 그냥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신이 기관이 하는 목적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기술과학부나 과학기술부 하면 되지 미래창조과학부는 뭐가 다른 거야 하여튼 지난해 7월 32.1%대에 머물러서 60만원대 이한 단말기 판매 기증이 32%에서 7월에는 44%까지 올렸대요 반면 70만원 이상 단말기 거의 다 플래그심 모델이겠죠 54.4%에서 49.3%까지 줄었답니다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웬만한 폰이 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너무 상향평준화 되었지 기능들이 너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 아 그것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는 돈 100만원짜리 핸드폰 노예할 보내면서 쓰는 거 자체가 거기에 이제 뭐 약간 뭔가요? 무제한 데이터 요금 중심의 요금제들이 생기면서 사실 그 약정 할인 기계값 약정 받아서 할인받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단통법 영향 겁나 클 거고요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그 스마트폰 아닌 걸 뭐라 그러죠 그냥 피처폰 피처폰 피처폰을 쓰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훨씬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은 굳이 좋은 폰 안 쓰잖아요 그 비율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넘어오셨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또 중저가 폰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 수요가 현재는 하루 평균 800에서 1000대 수준으로 판매량이 줄었지만 출시 초반에는 주간 판매량 2위까지 올렸대요 루나폰이 SK텔레콤이 TGN 컴퍼니와 함께 출시한 루나폰인데 이게 이 루나폰이 진짜 초반에는 하루에 2000대씩 팔렸대요 그 서련이 광고하는 게 루나폰이에요? 서련은 그냥 SKT 모델이니까 루나폰도 광고했겠지 단통법 시행 이후 프리미엄 폼에 대한 이통사들의 마케팅 차별성이 없어진 것도 옛날에는 지원금 뒷돈 이걸로 경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통사들도 전용 모델 출시 강화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모델도 그렇고 저가도 그렇고 그게 맞는 가격인 거야 그렇지 않아? 그게 원래 이 기계의 가격인 거야 맞는 근데 이렇게 가격을 뻥튀기 해놓고 깎아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이 마지막 줄에는 뭐냐면 어차피 플래그십 모델은 모든 이통사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마케팅 차별성이 없어지고 근데 자기네 전용 폰은 어쨌든 간에 이걸 사는 순간 무조건 자기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아니 뭐 사실 그 진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산업이나 판매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데 가운데가 두꺼운 구조로 가는데 유독 그동안 특히 휴대폰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게요 진짜 제일 비싸고 제일 최신의 제일 고사양이 제일 많이 나왔지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러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렸잖아요 그런 거 해석할 때 작은 사치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휴대폰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일 비싼 거 휴대폰은 나온 거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고사양 폰은 어쨌든 연봉을 2천만 원 버는 사람이든 1,500 버는 사람이든 3억 버는 사람이든 똑같은 걸 쓰게 되냐 그치 근데 자동차는 예를 들어 자동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자동차는 안 되죠 그런 소비가 안 된다고 근본적으로 안 되죠 집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휴대폰이 그나마 제일 가까이 두고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데 그리고 제일 사람들을 눈에도 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옷처럼 맨날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근데 더 슬픈 건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비싸고 이제 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지다 보니까 특히 저기에요 요새 대학생들도 많이 등록금 버느냐 알바 하느냐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본드 학생들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참 자 이거 재밌네 다음 단시는 우리 로라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뚜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점점점 코퍼스 왕뚜껑 등 아이디어로 매출 쑥 쑥 쑥 사조회표 사조참치 안심 따기 아 이거 정말 좋아 말 그대로 이제 뚜껑에 뭔가 변화를 준 제품들인 거죠 아 이 특징들이 재밌네요 네 코퍼스 프리미엄은 그 요구르트인데 알약과 액상 분리한 이중캡 아 그렇대요 그래서 그 캡 위에 알약이 들어있고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거지 이거 옛날에 저기 그런 게 많이 있고 숙취해소제 이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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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먹었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파워우트는 뭐 거꾸로 들어도 흐르지 않는 이중캡 아 왕뚜껑 재밌네요 왕뚜껑은 이렇게 뚜껑을 플라스틱 어머 원래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3등분으로 아 뒤집으면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처럼 천하산분지기를 했어요 뚜껑에 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반찬도 넣고 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뚜껑을 만든 거고 이 뭐 참치 따개는 참치 따개는 뭐 다들 아시죠 그 호일로데 아 맞아 여기에 플러스 하나 얹으면 또 이것도 요새 자유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는데 어 짜장라면이 인기를 많이 끓으면서 어 그렇지 이게 사실 일본 라면들은 많이 그런게 있었는데 물 따라갈 때 빡세니까 그 젓가락으로 구멍나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아예 모 회사에서 나온 컴퓨터면 그 스티커 같은 것만 살짝 벗겨내면 구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구멍이 나있는 거지 살짝 딱 틀어내면 엄청 편하게 그렇구나 이런 것도 기반한 이미 이거는 유명했지만 어쨌든 이 쿠퍼스 프리미엄이라는 이 야크루트는 밀크시슬 난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간 보호에 효과적인데 맛이 너무 써서 요성분을 담고 싶어도 야크루트로 먹기엔 좀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나눈 거죠 이걸 알약으로 해서 그 알콜성 간 손상을 개선해주는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간 요크루트 요거에 이제 그 밀크시슬까지 넣어서 추출물을 알약으로 넣었구나 알약으로 넣어가지고 뭐 쓴맛도 안 느끼고 그렇지 알약이니까 해서 한꺼번에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뚜껑 두 개 사이에 알약을 넣어서 그렇게 뜯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지금 2013년 8월에 출시됐는데 7200만 개가 판매가 돼서 이게 매출액이 1800억이래요 기존 거보다 500원 비싸지만 4배가 많이 판매된 거라고 400% 야 이게 왕뚜껑 왕뚜껑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15억 5천만 개 아싸 마음 먹었다 우리 이게 3등분한 뚜껑이 2013년 7월부터 바뀌었다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때 전에만 사 먹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사 먹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3등분 된 뚜껑이 나온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 봤네요 아 근데 이 3등분 된 뚜껑이 나온 다음에 매출액이 10% 이상 늘었대 그러게 근데 나도 안 먹어봤어 나도 실물은 본 적이 없어 뭐 뚜껑만 바꿔도 아니 근데 진짜 참치가 제일 좋아요 저는 아 참치 진짜 그 전에 그 동그란 뚜껑일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럴 때 뚜껑만 이렇게 따서 없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 볼이 손가락만 빠지는 경우 있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진짜 뚜껑 변천사도 우리 옛날에 뚜껑 따기 있었어야 했잖아 아 그치 아 맞아 맞아 사실은 이거 이거 우리가 그동안 위험하고 불편했다고 말했던 그 기존의 참치 뚜껑도 그 당시엔 혁명이었어 어 맞아 원터치 개봉 가능 막 이러면서 진짜 그것도 혁명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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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그 가게에서 쓰는 큰 거는 큰 거는 아직도 그거지 그거 근데 그 캔따게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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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재밌는데 그거 어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맞아 서로 내가 따겠다며 맞아 따는 중간에 참치 국물 맛 배워나오고 마지막 탄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키커브 오일은 욕심해 남성 하이힐병 증가 아니 본 적도 없어 이게 하이힐병이라는 게 있나봐요 원래 여성들한테도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저도 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어떤 건가요? 이게 발의 모양을 보시면은 발가락 밑에 있는 옆에 뼈 있잖아요 안쪽 뼈 그게 더 튀어나온 거예요 발 모양이 변형이 된 거죠 변형이 된 거죠 하이힐의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발을 가둬놓고 있는 거라서 체중이 앞쪽에 쏠리다 보면 그치 그러면서 뼈가 이렇게 휜 거지 근데 이게 남성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왜 남자가 하이힐병에 걸리는가 깔창 문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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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창 때문이야 깔창을 끼면은 그 볼 부분이 좁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아 뒤꿈치가 높아지니까 꿈치를 높이면 어쨌든 체중은 앞으로 쏠리니까 아 그렇네 그렇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깔창이 예전에 뭐 4cm 5cm만 해도 와 이렇게 두꺼운 걸 깔아 이랬는데 요새 막 7cm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남자도 운동화 깔창이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두 같은 경우에는 굽이 좀 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걸 넣고 발이 들어간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게 참 때문에 이게 2013년 기준으로 이 무지외반증 여성 진료 인원이 84.7% 원래 많죠 당연히 남자보다 아 그치 근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27.8% 오를 때 남성은 61.9%가 올라왔대 그러니까 이게 깔창 문화가 생기기 전에 남자들이 이런 게 걸릴 이유가 없었거든 그쵸 그치 그치 이 깔창 문화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키가 커 보이기에 키높이 구두를 신는 남자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오래 신으면 이게 이건 방송 기사로 나왔던 리포트 내용이에요 근데 남자도 이제 무지외반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키높이 신발인데 구두 밑창 안에 오 라텍스와 쿠션이 숨었대 그래 그럴 테니까 뒷굽이 6cm 올라갔대 6cm면 여자 하이힐이지 뭐 보통 여성들은 7cm 정도 보지 않나요 하이힐이라고 하면 그쵸 노말한 뭐 한 3,4cm를 하이힐이라고 하진 않잖아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대 나중급 신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앞쪽에 두 배 가까이 체중이 질린대요 하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죠 네 근데 너무 키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저처럼 머리가 크면 키가 커집니다 하하하하 하나를 잃었죠 모자를 잃고 키를 얻었죠 모자 못 써 아예? 쓸 수 있죠 보기 좋지 않아 보기가 좋지 않아 머리가 있는데 모자는 쓸 수 있지 하하하하 아니 보기 좋지 않아 내가 헤드가 없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안타까워 왜 자기 매력을 키에서밖에 못 찾는지 좀 이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밀착 하나 까는데 조금 힘들고 그냥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외형적으로 아니 근데 거기서 내려왔을 때 그것도 데뷔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 미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낮은 곳에 임하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어때 그래 키 큰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뭐 키는 상관없는데 그냥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든 바꿔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거 자체도 부진하게 보고 아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이 좋아요 저는 기초로 11개 마른 건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어쨌든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좋다는 거지 키가 커서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역시 역시 취존이야 그런 거조차도 노력해 보이는 그런 자세를 높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에휴 저렇게 할 시간에 다른 거 같이 아 찌질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매력을 가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개취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시는 요정까지 소개했고 소비용어사전까지 하고 네 저희 2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소비용어사전 난 진짜 많이 배운다 이런 거 리터루조 리터루 리터루조 리턴의 캥거루를 더한 말입니다 네 저 처음 봤어요 리턴 플러스 캥거루의 줄임말로 주거비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또르르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 캥거루 이제 그 주머니로 다시 데려다왔다는 거구나 캥거루족만 해도 되게 슬펐어 자립하지 못하는 근데 뛰쳐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야 효에 근거한 자발적 동거가 아니 경제적 불안으로 비자발적인 동거로서 효에 근거도 아니야 엄마 아빠들 싫어해 요즘 리터루족은 전세 대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그치 성실히 모은 월급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독립을 시도했으나 보증금이 오르는 만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새로운 것 같아요 그쵸 속상하다 성인이니까 다 큰 성인들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치 이게 또 그냥 혼이 나지 않은 자식이면 그냥 뭐 살지 한 명 그냥 밥숟가락 근데 이게 막 정말 가정을 이뤘는데 여기 구세 나무처럼 애도 있고 막 이러는데 서너 명이 그냥 한 가정이 새로운 가정에 또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쵸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우 막 상상만 해도 신나 전세감 슬프다 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진짜 딱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박새롬이 핏엔지니어한테 요청하건데 아 소비용어사전이라도 덜 슬픈 걸로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물론 현상이니까 새로운 현상은 지금을 담아내는 거니까 아휴 참 참 슬프네요 아휴 우울한데 빨리 1부 마치고 2부에 야한 얘긴 하자 아 나 방구졌네 좋다 좋다 네 1부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마켓 전단지는 제가 2부에서 과감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켓 소식 및 방송 청취 후기 후기와 오늘은 오늘의 본코너는 본코너가 그 주제이니만큼 네 얼른 그거를 얼른 넘어가보도록 얼른 넘어가도록 아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1부 네 아 저도 지루했어요 아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시발 막 지금 다들 35회 한다 그랬는데 35회 한다 그랬는데 내가 장담하건데 언제 시작해요 34회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놓고 1부 여기까지 한 다음에 35-1에 이것만 나가잖아 어 맹분 격분 예상되고요 니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분노에 찬 이게 가짜 기름과 뭐가 다르냐 가짜 기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제목을 낚는 걸로 달아야 되겠구나 아 준비운동적으로 이쯤에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해요 사실 사실 2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불안해요 35-2부가 1부와 어떤 시간 가격으로 올라올지 아 그렇죠 저희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어 낚시 한 번 더 할까요 뭐 35-2부에 빅뉴스가 있습니다 아 뭘까 모르는 척으로 해요 큰 뉴스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광고 하나로 저희가 일단 위로를 해드립니다 위로를 네 저희 영화는 저희 와가 샤워 얘기도 했고 머리 감는 얘기도 했는데 비앤온 비앤온 샴푸가 1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짱이다 그게 아마 지금 녹음하는 오늘부터일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 이거 안 쓰다가 진짜 간만에 요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피에 뾰루지가 좀 하나 둘씩 났었거든요 근데 안 나요 안 나지 네 안 나요 약간 사실 비앤온의 단점은 그 사용감이 너무 뻑뻑 그런 게 거품이 잘 안 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쓰면 뾰루지가 안 나니까 이 효능을 요새 맛보고 있다 저희 행사는 1 플러스 1 근데 큰 샴푸 말고 작은 샴푸의 경우 1 플러스 1을 진행 300ml 네네네 그 외에 그 이벤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비앤온 홈페이지에서 되겠습니다 요새 이벤트가 많아지고 있어요 연말이니까 전단지에 힘이기도 합니다 확실한가요? 이벤트를 하면 전단지에 여러분들의 성은의 1 플러스 1 이벤트를 하는 김에 비앤온 투쓰리 샴푸 광고 듣고 2부에서 빅뉴스 앤드 성인들의 소비생활에 대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영화 나울루집의 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주인공이 목욕 후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인데요 이때 썼던 제품에 유해화학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화 나울루집에 당시에 소품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제작비를 아껴야 했다는 소품 담당자에게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딴제 마켓의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를 보여줘봤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정말 이 가격에 판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단순히 자연유리 성분으로만 만든 수준이 아닌데요? 게다가 샴푸앤 바디워시에 샤워 오일에 로션하고 마사지 오일까지 어? 왜 이제야 나왔지? 미리 알았으면 다른 제품 안 썼겠죠 조카 선물로도 좋겠네요 신생아부터 어린이들까지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이제 식물성분과 자연성분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피부 보호막을 pH 5.5로 건강하게 지켜주는 약산성의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 출신은 아이들의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딴지 마켓에서 빅그린 샤워 오일 정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래요 H발란스와 바디 모이스처 샤워 오일 각 100개씩을 배송비만 받고 보내주는 파격적인 행사라네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처럼 후회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